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룰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37장에서 38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포인트 시드기아 왕은 150년 전 히스기아 왕 때의 기정만을 요구합니다. 남유다의 20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아는 바벨론의 너부가니살 왕이 마따니아라는 본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아라고 고쳐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인물이기에 처음부터 남유다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모두 그들의 왕이 여호야킨이라고 여기는 상황 가운데 시드기아 왕의 입지는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드기아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시드기아가 기도를 요청한 본심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닌 150년 전 히스기아 왕 때처럼 기적으로 나라를 구하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시드기아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첫번째 비밀 회동을 합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갇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아 왕이 비밀리에 부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친 바벨론주의자 바벨론의 첩자로 의심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맞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아 왕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며 재차 시드기아 왕에게 남유다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탄원하여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의 감옥들로 옮겨 음식을 제공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세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고관들이 시드기아 왕을 협박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시드기아 왕에게 탄원하여 간신히 왕의 감옥들로 옮겨 하루에 떡 한 개라도 먹을 수 있게 된 예레미야가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하자 남유다의 고관들이 이를 참지 못하고 시드기아 왕을 협박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또다시 죽음의 위험에 처해졌을 때에 왕국 내시 에벳 벨렉이 그를 구해집니다. 네번째 포인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시드기아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번째이자 마지막 비밀회동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시드기아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비밀회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아 왕에게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말을 시작합니다. 풍전통과 같은 이 상황이 두려운 시드기아 왕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왕에게 간절히 항복을 설득합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국가경영 포기와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시드기아 왕이 예레미야에게 내린 마지막 명령은 자신과의 비밀회동 사실을 발설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아 왕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왕으로서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회동에 대해서 발설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과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의 최후 결정이자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한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아 왕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남유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다그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예화나 성경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워 쌌던 갈대하이니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하이니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하이니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하이니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드리라. 갈대하이니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하이니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하이니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며, 고관들이 노여와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달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득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왁교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득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득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 38장 맞달의 아들 스바디아와 파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파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왁께서 여왁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년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왁께서 여왁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디가 왕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에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하려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의 떡이 떨어졌고를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오.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업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거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